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자율주행 차라던가 스페이스X라던가 그런 것보다 트럼프의 당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듯한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되게 여러가지 조롱도 당하고 재미있게 나오는 짤인데 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당선에 목숨을 거냐라고 하면 사실 미국에서 유명인이 어떤 정당 후보를 지지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팔로워에게 경합주 주민에게 이를 추천해 그가 서명한 경우 추천자에게 6만 3260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정 헌법을 지지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를 지지하게 하면 돈을 주겠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600억 원 정도 자기 돈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줘도 될 정도로 트럼프의 당선을 기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왜 지금 트럼프의 당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인도 방문을 취소하고 전격 중국 방문의 리창 총리 만나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28일 날 중국을 전격 방문해서 리창 총리를 만났는데 이거는 인도의 모디 인도 총리 회담을 취소하고 일주일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국 내 출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건데 인도 모디 총리와의 만남을 취소를 하고 중국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되게 파격적인 일이거든요. 이에 대한 분석은 3%에서 제가 서병수 의원이 한 이야기를 참고를 한 건데 이거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위기를 느낀 머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이거는 한겨레의 기사인데 뒤처진 한국의 자율주행 테스트 환경이 절실하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산업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용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시범 운행조차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는 지금 어떤 언론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최현중 기자가 쓰신 건데 중국의 자율주행 택시를 올해 8월에 가서 타보셨대요. 중국은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무인 택시 무인 배달 실험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나라 중 하나다. 중요한 것은 실험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한겨레였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후베이선과 우한, 수도 베이징에서 확인한 무인 택시와 무인 배달 서비스는 큰 가능성과 함께 적지 않은 한계가 공존하는 모습이었다. 우한의 무인 택시는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주행했지만 좋지 않은 승차감과 교통 흐름을 깨는 문제가 있었고 베이징의 무인 배달은 인간 배달원의 노고를 덜어줬지만 최종 배달까지는 소비자의 문화까지 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택시 운전사,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 배달원, 택배원 등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문제도 남겨놓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타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국은 인명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율주행을 나라에서 감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사실상 자율주행의 기술은 중국보다 테슬라가 앞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테슬라가 중국보다 앞서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 실제 주행을 통한 데이터 학습이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행을 통해서 오류를 발견하고 고쳐나가고 마치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실수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처럼 이 로보택시라는 거는 실수를 거듭하면서 완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완벽해진 다음에 상용화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이거는 작년 8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 누적 사고가 637건이다.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로보택시 본인 위에 삼각불 모양의 안전 고가를 씌우고 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서 신기술 저항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과죠. 실제로 시위를 하고 로보택시를 제가 봤었던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시위대가 뿌수는 그런 것도 봤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여러 문제들이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자율주행이 인간의 사고율보다 낮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쌓여가면은 나중에는 점점점 더 안전해져서 인간의 그런 사고율보다 현적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생기는 소수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해버릴 수가 있어요. 중국은 전기차에 지금 올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의 것도 중국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그런 거를 공산당에서 그냥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괜찮아.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실제 데이터라는 것은 미국에서 부분적으로 그것도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정해진 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중국에서 아주 자유롭게 이런 택시들이 다니는 거랑 데이터 수집에서는 천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아무리 좋은 칩과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실제로 주행 데이터를 쌓는 거랑은 너무나 큰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중국에 갔고 그런 다음에 로봇 택시 발표를 선빵을 때렸어요. 그런데 사실 로봇 택시가 8월 8일에 발표한다 아니면 이번에 로봇 택시 발표한 것처럼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로봇 택시를 언제부터 할 거라는 얘기는 하지 못했죠. 왜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술이나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만 당장은 완벽하지 않단 말이죠. 사실 인간이라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근데 99% 아니면 99.9% 1%나 0.1%의 위험 확률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는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합의가 될까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생각하시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강행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인간이 하게 되면 인간이 사고를 하면 인간이 책임을 주면 되지만 그러면 이거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이 될 건가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나 제조사한테 바라는 거는 사람들은 자동차 회사가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은 완벽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원해요. 이번에 로봇 택시 발표에서도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그냥 로봇 택시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일론 머스크가 그걸 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복잡한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을 이만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가 그런 거를 왜 못하냐. 자, 우리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이렇게 완벽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100%가 아니에요. 실제로 100% 가까워진다고 해도 99.9%일 수도 있죠. 하지만 0.01%의 일이 이 차라는 게 몇 백 대 파는 게 아니라 몇 천만 대 많은 거는 1억 대 이런 식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사고가 안 생길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이 해도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너네 기술이 완벽하다며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가 터지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배터리가 안전하다며 안전한데 이게 왜 터지냐. 그러면 제조사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모든 책임을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져야 돼요. 거기다가 모든 비판까지도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완전 자율주행 택시로 인해서 사망자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반대 여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미국에서는 곳곳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 시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광기에 휩싸인 것 같은 그런 폭력적인 시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법과 보험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청라에서 전기차가 터졌을 때 이게 사실 사람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여론이 굉장히 전기차의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터지고 마는 거지만 운전을 한다는 거는 사실 차라는 거는 잘못 운전하면 바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망이 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엄청 심할 겁니다. 물론 확률적으로는 이대로 사상자들을 조금이나 버티고 우리가 사상자를 내더라도 버티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어요.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면 저 멀쩡한 병사들을 두고 저 한 명을 구하러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는 그냥 확률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통적인 인권주의입니다. 인권주의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을 허락한다는 게 종국에는 허락할 수도 있겠지만 순서가 다를 거예요. 제조사는 제조사에서는 나라에서 법적으로 자율주행을 허용을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점점점 실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책임 소재가 국가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에서 허용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제조사가 완벽한 기술을 만들고 정말 정말 완벽한 기술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가의 입장일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책임 소재가 기업으로 넘어갈 텐데 그런데 인간들은 이거를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결정한 게 누구냐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법적으로 국가에서 허용해줬다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비난 연론이 일어날 건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전통적인 인권주의당이기 때문에 헤리스가 이거를 용인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물론 사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정책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어떤 대통령이 되면 뭐가 엄청나게 바뀔 것 같지만 사실은 스탠드는 비슷해요. 바이든이 됐다라고 해서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중국이랑 무조건 적대적으로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사람 이라는 이미지가 트럼프에 더 있는 거죠. 헤리스가 당선 시에는 다음 정권까지 자율주행이 4년 동안 늦어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과의 격차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AI가 발전하는 걸 보면 몇 달 사이로 계속 발전하고 있죠. 이게 상용화가 되고 일반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것들이 수정이 되고 데이터가 쌓여가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급하게 중국에 갔던 것도 이대로 가면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천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낸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당장 아무리 늦어도 지금도 늦었지만 내년에는 자율주행을 어떻게든 나라에서 시행을 해줘야지 우리가 중국한테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어떠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는 제조서가 먼저 완벽한 기술을 만드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면 중국의 자율주행 데이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 데이터가 쌓이고 그거를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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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낮은 사고가 벌어질 거라는 데이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고 저렇게 저렇게 됐다. 근데 나라에서 자율주행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제조사들은 중국 이외의 다른 제조사들은 이런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실제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실제 운행 사고율 내보질 않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중국 기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고 중국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테슬라의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저건 사기다 저건 아니다 라고 했었지만 그것들을 점차 시간이 가면서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중국의 그런 것들도 점차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도 옛날에는 서양에서 완전 무시를 당했지만 지금은 점점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중국의 제품들도 옛날에는 못 믿었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지금 다 중국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요즘에 그 뭐지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이 지금 전 세계 1위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LG 삼성보다 중국의 아이봇인가요? 그게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비싼 값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술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더 안전한데 안전에 대해선 안전에 대해선 브랜드를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걸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당장 내년에 사고가 나더라도 자율주행 합시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불가능하고요. 진짜 빨라도 3, 4년은 걸릴 텐데 3, 4년이면 중국에서 이미 우리보다 한 100만 년은 앞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는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단적으로 지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중국이 엄청나게 분류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중국을 앞설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헤리스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만약에 헤리스가 되고 자율주행이 우리가 할 수 없고 중국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지금 몇 년 이상 쌓는다. 라고 하면 테슬라의 FSD는 테슬라의 FSD는 중국보다도 못한 기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무인 운행을 해보는 데이터를 엄청 쌓는 것과 쌓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연애를 아무리 책으로 배워봐야 실제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겪고 이별도 해보고 해야지 이게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아무리 그냥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절대로 늘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우주로 나가기 전에 엄청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지만 그것보다 실제로 우주로 나갔을 때 얻는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 가 지금 테슬라에 사활이 걸려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사람이 한 명이 죽는다 열 명이 죽는다 백 명이 죽는다 백 명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율주행 해가지고 미국에서 1년에 자율주행 때문에 백 명이 죽는다. 중국에서는 그런 거 뉴스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애초에 저는 사실 전기차를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럴 거면 전기차고 자율주행이고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래 중국만 해 우리나라에서 다 안 받을 거야 라고 그냥 해버리면 모르겠지만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들은 더 앞선 기술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 텐데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말고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환경기준 자체를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런 배터리를 할 수가 없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환경규제고 인권이고 다 무시하고 지금 배터리 원료 채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테슬라의 기술 발전보다도 트럼프의 당선이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로봇 택시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기술을 보여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로봇 기술은 모르겠어요. 로봇 기술은 저도 보고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로봇 택시는 저거보다는 왜냐하면 장애물을 피해서 간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길에 타고 그냥 가는 것만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 진보된 자율주행 기술이었는데 왜냐 자기가 그런 거 보여주면 확률적으로 사고는 안 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책임을 테슬라가 다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